음악 마린은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5종 경기 대표 선수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7개월 앞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통증이 몰려와서 도저히 연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머릿속으로 훈련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마다 가장 잘하는 선수의 경기 필름을 구해서 매일매일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 동작을 익히고 선수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그려보기를 수천 번 이상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하지만 마린은 킹은 굳은 신념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물리쳤습니다. 드디어 올림픽이 개최되고 경기 당일날 그녀는 꿈꾸듯이 다섯 종목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를 다 마친 후 스피커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마린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은메달이었습니다. 마린은 킹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온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생각 존 맥셀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인성검사를 받았습니다. 창의력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 너무나 낮은 점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면 매주 두세 번의 설교를 해야 하는데 창의력이 부족하다면 누가 내 설교를 듣겠는가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으나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을 고쳐먹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란 창의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독소를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메모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현재 존 맥셀 목사님은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영계에서 세계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독서와 메모가 최고 창의력의 밑받침이 된 것입니다. 존 맥셀 목사님은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자기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존 맥셀 목사를 키운 18은 바로 독서입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의 법칙에서 경청해야 할 아주 중요한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변하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리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더가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강조드렸습니다. 그렇게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데 골드러시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에서 팀을 만들어서 금광을 찾으러 나갔는데 천신만고 끝에 금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식량도 떨어지고 장비도 부족하여서 금광 찾은 그 사람들이 서로 약속했습니다. 식구에게라도 금광을 찾았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기로 하고 준비를 다시 갖추고 돌아오기로 하였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마을 사람 모두가 따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광을 찾았던 그 팀이 네가 얘기해서 네가 얘기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광을 발견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아, 저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금광 찾았어 그러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남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으르호보암 왕의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 만련은 좋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국가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기력과 지혜가 쇠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미 그의 종말은 예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끝난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았습니다. 그 압이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여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윤례를 행치 아니하미로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은 잘 생각 안 하고 현재 상황을 찾고 판단하고 뭐 그러면서 괜찮으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짐이 대단히 좋지 않은 나라를 이어받은 루호보암입니다. 루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후 백성들의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호보암은 3일 후에 그들에게 답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측근들과 의논을 합니다. 우리는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솔로몬이 알고 보니까 독재를 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욕에 독원됐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부부가 어떠한 고생도 그걸 고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신뢰하였고 또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비전을 보이고 같이 가자 했으면 그걸 고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이미 백성들을 향한 신뢰를 상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뢰가 잃어버리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렵고 힘든 고욕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다 고욕이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말입니다.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말입니다. 사랑하였다고 하면 신뢰하였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고욕이 되지 않고 신뢰와 사랑으로 바탕으로 한 열심히 있는 노력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목사는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교회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직을 통해서 생기는 이익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목회를 십자가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측근들과 인원합니다. 그 측근들 중에는 그 전에 원로들이 있었고 자기와 함께 큰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로들이 행한 얘기 중에 왕의 직책에 대해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력으로 뭐를 해야 할까요? 백성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그것을 물리쳐버리고 측근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르호보암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막 머리를 짜내도 그는 이미 바보가 된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왁계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스라엘의 분열 그렇게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얘기하자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버렸고 그 일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됐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남북으로 갈려지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잘못이 아니겠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약속과 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걱정, 근심거리가 됩니다. 소망도 없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이미 파멸이고 그가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끝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나고 사람들이 너는 이미 끝났어 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그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는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청,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 그에게 지혜가 생기고 살아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출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75세의 노인이고 바보 이삭이고 그냥 양치기 목동이고 그냥 평범한 우리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역경과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살아났으며 하나님의 경고를 소중히 받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끝내는 하나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경청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요즘 조실가가 아마 가문 창래 이래로 가장 최대의 위기일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순간에서도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살 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감옥에 가 있는 그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전 예고 없이 느닷없이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죠. 지금 제가 열심히 요즘 요한 게시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요한 게시록을 통해서도 세상 끝날 심판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그 경고에 대해서 겸허히 생각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생명을 향해서 가는 중이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우랑 때의 일입니다. 사우랑이 군대 산만을 풀어서 목동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내 살아생전에 한 명의 스토커만 있어도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우랑이 군대 산만을 풀어서 그를 쫓을 때 그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만 자기 자신을 살폈을 뿐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고 그의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이방신은 쫓는 일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언제나 유효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는 언제나 유효하다는 또 다른 말입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경청하고 다시 진심으로 회개하며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라도 루오보암이 하나님의 경고를 굳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됩니다. 그렇지만 루오보암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죠? 생각해야 될 것,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권력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돌보다 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내가 모든 생물들, 내가 관리하라고 돌보라고 주신 사람들을 내가 돌보기 시작합니다.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번성, 충만, 정복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권력과 힘과 부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돌보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집안을 관리하고 살리는 것을 말하지 거기에서 군림하고 막 이를 통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력이 변질됩니다.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조차도 서로 나누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자지간에 돈 싸움 그 엄청난 부를 가진 재벌들이 있잖아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싸워요. 돈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력을 그냥 놔두고 계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위마다 권력이 있습니다. 병장으로서의 힘이 있고 일등병으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 휘두르라고 아닙니다. 돌보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어 가십니다. 돈도 명예도 힘도 건강도 미모도 재능도 모두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돕고 서로 기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 새끼들만 챙깁니다. 지 집안만 챙기고 지 이득만 챙깁니다.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루오보암이 망했고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두 가지 원인.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는 우물이죠. 물이 귀한 중동진 방에서 우물은 재산이고 생명입니다.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우물을 팠지만 그 우물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밤잠을 줄이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헛된 몸부림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가지 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인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막 애를 쓴다면 그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 죄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인임에도 성도임에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냐고 스스로 결정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경우 굉장히 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스스로 체험하라고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우물을 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 우물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빠지는 함정이 되어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드린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미로 소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나 살리는 일입니다.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왜 자꾸 십자가라고 하는가 하면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사악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것을 가장 페르시아에서 시작하고 로마에서 가장 극악하게 어떨 때는 2천 명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왜 사악하냐 그러면 사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줄이고 죽일 생각을 하면서 고안해내는데 이 십자가는 죽기 직전까지 그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사악함을 집합해요. 나중에 로마가 한 3세기경 돼서 저건 너무 잔인하다고 폐지해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냐 그러면 십자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없는데 그거를 온몸으로 체험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된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힘 그것을 내가 맡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힘, 건강, 미모, 부, 명예,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은지 터진 웅덩이오 나를 삼키는 함정을 파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권세로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로 합시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교인이든 친구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하면 격려를 받겠구나 그 생각으로 살아갈 때 내 행동이 바뀝니다. 내 태도가 바뀝니다. 내 인생 자체가 바뀌어서 복 있는 사람 아쉐르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시고 백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이 함께 있는 것 그 좋은 것을 우리들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맡기신 영혼들을 조금이라도 살게 하려고 애를 쓸 때 그 귀한 것을 누리고도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